부천 신축아파트 분양사무실 거실입니다. LED조명과 보조조명이 기본 설치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시공되어 있어요. 고급 아트월과 친환경 자재로 시공되어 있고요. 거실 주방 일자형 구조로 개방감이 우수합니다. 수납장과 아일랜드 식탁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하이브리드 전기레인지 키 큰 수납장 주방 창문 설계. 자형 주방 동선으로 편의성을 높여주었습니다. 대형 크기의 안방이고요. 드레스룸이 설계되어 있고요. 부부욕실이 시공되어 있어요. 중간방이고요. 작은 방입니다. 베란다고요. 고급 세면수전이 설치되어 있는 메인 욕실이고요. 슈캐슬 아파트 분양사무실 현관입니다. 고급 세 Ι기 고급 세면대인지 키 큰 수납장 다행이예요. 점심 세면대인지 키 큰 far. 평소에 있는 거라고 함을 보임요.